안녕하세요. 트레이너 장정원입니다. 오늘은 야식으로 피자 한 판을 드셔도 절대 살찌지 않을 세 가지 운동을 소개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암호킹입니다. 자, 손바닥 두 개를 내 발밑에 짚어주시고 천천히 하나, 둘, 셋, 네 번째까지 가서 푸쉬업 동작을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마지막 동작에서 너무 의욕이 과다해서 허리가 뚝 떨어져 버리면 허리가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복부에 힘을 꽉 주시면서 멈춰주세요. 다시, 하나, 둘, 셋, 넷, 자, 하나, 둘, 셋, 배, 힘, 다시, 하나, 둘, 셋, 넷, 두 번째는 와이드 스텝인데요. 와이드 스텝은 먼저 왼쪽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갈 때 어깨 넓이보다 좀 더 넓은 넓이로 벌려주시고 내려갈 때는 엉덩이를 밑으로 무릎보다 낮게 앉아주세요. 앉아주시고 다시 일어날 때는 왼쪽 발로 바닥을 밀어내면서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 빠르게 동작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세 번째 동작은 전신운동을 할 수 있는 버피인데요. 버피를 할 때는 천천히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내려갈 때 손바닥을 바닥에 대어주시고 완전히 배를 깔고 엎드려줍니다. 자, 이후에 천천히 웨이브를 타듯이 일어나시고 내 발바닥을 바닥에 완전히 착지한 다음에 뛰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내려갈 때 허리가 너무 바닥이 작게 져서 허리가 아프실 수 있으니까 천천히 내려가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웨이브를 타시고 발을 바닥으로 갖고 오시고 그 다음에 꼭 뛰어주세요. 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이 세 가지 운동도 한 번에 갑자기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꾸준히 오랫동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상 트레이너 장정원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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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